3Shape는 우리의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몇일 정도의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날로그의 작업은 한 시간 정도의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중에 저는 3Shape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디테일하고 조작하기가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Shap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Shape을 도와드렸습니다. 3Shape을 도와드렸습니다. 3Shape을 도와드렸습니다. 3Shape을 도와드렸습니다. 3Shape을 통해 보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일을 통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멍게 공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